2018 행복전도축제가 일산 든든한 교회에 설렸습니다. 한국좌우뇌교육개발연구소 소장인 홍양표 교수는 자녀의 행복한 두뇌만들기 프로젝트 강의를 통해 자녀는 가르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말하고 본대로 행동한다며 부모는 욕심대로 자녀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잘 받쳐줘서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든든한 교회 행복전도축제에는 음악회와 이웃사랑 초청잔치, 자녀사랑 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